오늘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3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에서 소망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누구나 예기치 아니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병들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연이어서 일어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아 이거 해봐야 뭐 이렇게 크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네 낙심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에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을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이 우상 숭배와 참 이교도들이 믿고 있는 또 섬기는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식이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계속되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누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어.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 그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 그야말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그 선지자로서의 그 마음이 그 백성이 망하는 그러한 꼴을 뻔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게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절단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할 아세라상 그야말로 그들의 관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멀리 옮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첫 번째 가는 순서입니다. 잘 섬기던 교회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어떤 직장에서 하나님이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도 직장 생활에서 사업터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떠나버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유대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난의 축복된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다. 바빌론의 공격을 통해서 노예 생활로 포로 생활.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왜 상실됐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뱀에게 미혹되어서 뱀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나듯이 바빌론의 포로로 쫓겨나듯이 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인해서 2000년이나 자기의 땅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그러한 삶 우상이라는 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크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롯에서 3장 5자리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이라. 나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앙케이트를 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가족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평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 우선순위였어요. 두 번째 건강이에요. 지금도 세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다 가족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보면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직장을 구해도 돈 잘 버는 직장.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상숭배에 그냥 쩔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금권 타락, 선거, 교권주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수많은 돈을 차관하고 빌리고 수백억, 수천억씩 그러니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 낙심과 좌절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상숭배의 결과는 낙심과 좌절이에요. 그야말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쑥과 담즙은 쓴 거 아닙니까. 쓴 잔. 예수님께서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오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과 담즙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극한적인 경쟁에서 낙오되고 잘 안 될 때 아 내 능력이 없는 모양이구나. 나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 모양이구나. 이제 은퇴할 때가 된 모양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모양이지.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꿈과 계획이 소원이 성취되지 아니할 때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마음 중에 낙심은 가장 마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화 중에서도 마귀가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믿는 사람을 좀 범죄하게 만들까 타락하게 만들까 한 마귀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이러한 타락이 있고 이러한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고 잘된다는 그러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신겨줍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마귀가 일어나기를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유익 그냥 타협하고 살면 다 누구도 하고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무슨 내가 성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의로운 일 선한 일 이러한 일을 회피하도록 하면 죄짓게 만들 수 있다. 사탄이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한 사람이 한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박수를 딱 치더니 바로 그것이야.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범죄로 들어가는 첩경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는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그만둘 때구나. 포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에 서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그야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자신을 잃을 때예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픔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잃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여.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야.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건 영인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행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안 될 때 또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또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한 것을 불평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자인데 법을 어기고도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해봐야 좋은 일 해봐야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건 뭐 때문에 이걸 했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번영하는 것만큼 위험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많지만 번영하고 잘 될 때 그 번영과 성공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잘 될 때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번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기복적인 신앙의 출발이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아마 낙심할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게시의 말씀을 자기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40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다 이거야.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고 소수의 인원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에레미야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그러한 침공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같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렇게 돌봐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그는 문하세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이사야 선지자가 숲으로 도망갔는데 그 군인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이태가 큰 썩은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발각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터부로 그냥 썰었잖아 썰었어 몸이 두 동강 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과 신앙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순복하고 전 일생을 바친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셨을까 낙심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순교의 역사예요 그들이 일부러 목숨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그저 이 기름감아 끓는 기름감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겨우 살려서 요한계시록 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사람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저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100% 나중에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교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 마음껏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후대의 신앙 우리 대한민국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신앙 생활을 잘하고 이 나라를 그대로 번영된 나라로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닥쳤을 때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타락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삼을 위해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순국 선열의 희생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요 이미 다 끝났죠 벌써 6.25 때 외국에서 미국에서 또 유엔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형통할 것 같지만 그들은 속히 뱀을 볼 것입니다 지붕에 나는 불처럼 쇠잔해질 것이요 때가 되면 아무리 이곳을 보고 저곳을 봐도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 이게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장수하는 이라 하나님을 경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포기했으면 교회는 이미 다 끝나고만 핍박과 압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축복된 땅에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체제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표는 범사의 오래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오래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 처음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탁월한 고난의 덕목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악에 우리가 처사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소하기 위해서 낙심과 좌절을 버려버려야 돼요 낙심과 좌절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느냐 낙심과 쑥과 낙심 좌절과 같은 쑥과 담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 속에 쑥과 담즙이 있느냐 낙심과 좌절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니라 생명을 넘치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게 될 때는 범죄하기가 쉬워요 낙심하게 되면 첫째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준 장본인들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가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리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를 하는 거 아니야 끔찍한 살인도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대적은 못하고 애꿎이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한 낙심과 좌절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못 돼 너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야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남을 공격하는 거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에요 나를 그냥 없애버린다 이거에요 정지함을 한다 이거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요 그만큼 낙심과 좌절은 무서운 일을 벌고 마는 것이에요 또한 현실 도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피하는 거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정제도 타고 수면제도 타고 마약, 대마추도 피우고 그런 길이 너무나 쉽게 그냥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심각치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는율이 2, 3년 전보다 6배가 올라갔대요 난 엊그저께인가 CBS 뉴스쇼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나 놀라버린 거에요 과거에는 마약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쌌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몇천원이면 펜타닐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나 그 한 번 이렇게 맞다 보면 그냥 천국을 경험하는 거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는 거에요 여러분 그게 좀비 마약 아닙니까 좀비 마약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좀비처럼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LA라는 캘리포니아 그쪽에 말이에요 아예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한 일이 날마다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대마초가 말이에요 이제는 합법화 돼가지고 독일도 이번에 합법화 됐어요 미국의 맥주는 합법화 되고 스웨덴도 그렇고 이제는 대마가 이 마약인데 말이에요 그것이 합법화 돼 버렸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낙심과 좌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범죄소군이 되는 거에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 원수의 손아귀에 완전히 점거되고 만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낙심과 좌절의 문제를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에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내 고초와 재난 곧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에요 낙심이 소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겪을까요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낙심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나를 호생시키시고 극률과 자비하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이 늘 요단 땅과 미살산과 헐몬 산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의 문제도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무섭 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을 땐 하나님이 못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천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올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사여서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스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길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그거 누구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크리스도 나는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 그는 바로 파라크레토스요 바로 너희 옆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2사에서 30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니 바로 이 길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낙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두세요? 스승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강제적으로 너 이리와 저리와 이렇게 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가는 길을 그거 아시나니 내가 모든 길을 간 후에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눈꺼풀은 똑바로 뜨고 너의 행할 길을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 이거 원치 않냐 하실까 아이고 모르겠네 방황 이방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졌으면 그 소원대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내 의지를 통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니까 너 오늘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을 주신 것이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대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방향으로 가침하는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도 그는 소아시아 방향에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곳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더니 이제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직 마음이 그쪽의 마음이 뺏겼어 소아시아 쪽에 에베소 쪽으로 그래서 다음 날에는 그래도 그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고집이 세요 환상 쪽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말이야 이렇게 애절한 마음 눈을 가지고 손짓을 하는 것이 기도 중에 보였다 이거야 그때서야 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아시아 방향에서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 에베소소 가라 오늘은 어디로 가라 절대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여러분의 이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워지리라 말하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거 보여주시면서 너 이 마게도니아로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평탄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저거 원하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나 나 나 이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추방하는 거예요 내가 추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뭐 나 나 나 하지 말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뒤로는 감사하고 옆으로는 사랑하며 앞으로는 담대하게 위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적과 끄리는 가난한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차지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오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물어보지 말고 가라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소와 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담대해야 돼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얘기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시겠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앞장섰으면 내가 쫄쫄쫄쫄쫄 그것은 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마귀의 역사에요 마귀는 그걸 강제하는 너 이리 와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이게 마귀의 역사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왜 마음이 그렇게 유약하냐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라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의 투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산의견서 5장 8체로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부를 쓰라는 거야 여러분 낙심 대신에 소망의 투부를 쓰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2사에서 61장 61장 3절에 보게 되면 무엇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는 것이에요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